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지 김덕훈 동지 박정천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무력기관 책단에 나왔습니다. 장관 속에서도 강국의 정당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전민무정을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방위와 인민보유에 힘있는 영향인 우리의 정당이 있습니다. 오늘에 참여한 비상방역 대전에서 가장 책임적이고 무거운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찰해 나아갈 의지가 비상방역 총대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내빡치고 있습니다. 혁명성과 조직성, 교율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지닌 용남소리가 수령철 싸웅의 함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명의 조선노동지 Jos J Candy Jr 운영 캠ة 조선노동지 조선노동지 진정하